오, 드래스백! 오, 송소희! 오, 송소희! 미안해! 좋았다! 오, 송소희! 여기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너무 아파!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해봐! 자, 치타! 치타의 첫 팀! 치타! 오, 이사이킥으로! 아! 아! 아, 송소희 쪽! 오, 주시은! 송소희 따라갑니다! 아, 박은영, 박은영! 송소희! 송소희! 오! 송소희! 송소희! 오! 송소희! 송소희! 오! 오! 다시 풀킥 찬스! 좋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타! 아, 박은영! 불쌍 쓰러집니다! 어! 주시은! 공 놓쳤어요! 자, 황소윤! 어! 다비즈,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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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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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즈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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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윤이랑 송소희 콤비 심상치 않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이동 이동 이동! 쿵러킥이에요 쿵러킥 어 송소희! 어 송소희! 엄동받아 찍습니다! 박은영! 송소희 갑니다! 송소희 갑니다! 송소희 갑니다!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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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플레이! 패스플레이! 황소윤! 황소윤! 지켰어요! 송소희! 황소윤! 지켰어요!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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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영이 차냈습니다! 자 킥인! 박은영 킥인! 박은영 킥인! 자 오정현! 김희정! 아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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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패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패스 좋아요 송소희! 송소희! 황소윤 자 패턴! 송소희! 황소윤 자 패턴!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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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 이것도 잡기 어렵고 송소희! 오케이! 프릭! 언니 언니 돼! 잡기 어렵고 송소희! 부드러워! 멋진 패스! 왼발! 아! 걸렸습니다! 송소희! 자 송소희! 자 황소윤 따라가나요? 황소윤! 자 오! 자 오! 걸렸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서는 황소윤! 송소희를 보고 있는데 빼주나요? 빼주나요? 송소희를 보고 있는데 빼주나요? 빼주나요? 송소희!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지쳤어요! 아! 예! 연결해서 송소희 황소윤 정도만 뚫어내면 공격 상황이 열릴 수 있는데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멀리 차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든 두 번째! 둘이 좀! 네가 선택해! 오케이! 아 송소희! 아 송소희!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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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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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né? 기쁘습니다마는? 이건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으아 받아 받아 더 파 파 뒤 뒤 파 치타 자 황소윤 오 치타 고맙어 고맙어 황소윤 1대2 1대2 잘 뚫렸다 가 봐 소야 가 봐 막아 막아 나와 나와 송소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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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니 아유니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송소윤 송소윤 가다 송소윤 돌았었어요 송소윤 송소윤 돌았었어요 송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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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냈어 아유니의 슈퍼 세이브 좀 밀어 치타 황소윤 오우 지금은 바다의 반칙입니다 공만 보고 공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 황소윤 선수의 약간 팬텀 드리블이었어요 그렇죠 바다를 또 왜냐하면 내 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칙으로 끌어내는 거죠 예 자 킥인이죠 때려 때려 어 송소윤 송소윤 핸들 핸드볼인가요? 핸드볼 반칙입니다 핸드볼 반칙 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페널티킥 하 하 하 하 하 수 세요? 수 아 아 송소윤 슛 골 아 아 아 아 골 골 원 벙 벙 선택골 2, 3, 2. 자, 또 손소리예요, 손소리. 송소희예요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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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윤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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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킥인. 주시윤, 박은영, 박은영. 주춤, 주춤. 뺏겼습니다. 송소희, 송소희. 패스플레이, 패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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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꼈어요. 슛. 자, 돌았었어요. 어우, 그냥 때려버렸어. 송소희, 송소희 끌고 갑니다. 화가か, 화가. 송소희, 송소희 끌고 갑니다. 황소희에게, 황소희. 어어 송소희. 송소희에게, 황소희. 어어 송소희. crashing. 어어 송소희, 슛倒. 송소희. 슛倒. 백 스트리트 송소희 백 스트리트. 대단합니다 송소희. 중앙선. 우리 거야. 가다.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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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송소희. 박인형 막아냈습니다. 신하영.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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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잡아놓고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앞으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걷어 걷어내야 돼. 송소희. 송소희. 넷골입니다 넷골째. 대단합니다. 6대0입니다 6대0. 송소희. 와 넷골. 경기 종료됩니다. 오와 나. 굿옷. 부사해. 나와 나와 나와. 강서윤. 강서윤. 어우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송소희. 우우우. 우우.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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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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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오늘! 오늘! 시간을 받아가있습니다. 황소윤이 끊었습니다. 황소윤이 끊었습니다.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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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능력이 대단하네요. 정말 골대녀 역대 최고의 영혼의 콤비가 탄생했습니다. 3대 1이 되죠. 원더우먼! 프리킥! 프리킥! 프리킥이랑 우리꺼 우리꺼 우리꺼! 소윤야! 소윤! 슛! 자 황소윤의 왼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리킥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슛이 가능하죠. 언니! 언니 설마! 선생님 선생님 막아! 거기 막고 있어! 앞에서! 헤이! 들어와야지! 직접 프리킥 가나요? 강소윤! 직접 프리킥 가나요? 강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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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왼발로 터졌습니다. 강소윤 대단합니다. 원더우먼 팀의 원더골!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무시무시한 퀵이에요. 이야...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황동윤! 감사합니다! 황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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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장으로서 제가 좀 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저기 누구야? 저는 마마무 문별입니다. 월클템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부진철, 현진철이라고 해야 되네. 우리 여기서 춤 잘 춰요! 자, 문별 선수 진전방으로 나왔습니다. 공격수인가요? 어머!